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이란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됐다, 화성시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다라며 두 지자체 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정현 기자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고시가 확정됐다며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화성에 국제공항이 생긴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지역시민단체가 붙인 현수막입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붙인 겁니다. 수원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화성시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지역시민단체는 가짜뉴스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원시가 국토부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종합계획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이라는 말만 있을 뿐 수원군공항 이전이나 화성국제공항건설 등의 내용은 없는데도 마치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의 문제는 그거는 수원시의 입장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절대 군공항 이전 또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것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를 통해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군공항 이전 등 항공작전기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질의 답변도 받았다며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원시 등은 종합계획 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든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민군통합국제공항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군통합국제공항은 기피시설이 아닌 화성발전을 위한 계기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안지구라든가 경기남부 평택지구 반도태 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보면 경기남부에 민간공항의 수입은 충분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수원시에서 건의한 사안으로 지자체 협의 등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검토한다는 의미로 현재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양측 지자체의 끝나지 않는 갈등으로 예산 낭비뿐 아니라 시민 피로감마저 극에 달하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제3의 대안을 찾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